한지훈 선수가 이런 섬세한 단골은 상당히 잘 찌는 것 같아요. 대회전이지만 무리하지 않는 스트로크로 두께에 최선을 다한 집중력 잘 보여줍니다. 한지훈 선수가 올 시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? 어떻게 보면 좀 더 뱅크샷의 성공률을 끌어올려야만이 그 성공률이 랭킹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확실한 두께에 의존하는 공격은 비켜치기, 바깥 돌리기, 옆 돌리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. 그러나 내일 이렇게 밀리는 각도, 마이너스 출발에서 내공에 파워를 실어 출발하는 각도에서 작은 미스들이 많이 나오는 각이었는데 그 부분만 좀 보완하고 뱅크샷에 특히 원뱅크의 활용도를 좀 더 성공률을 올린다면 개인전에서도 기대가 참 많은 선수입니다. 네, 특히나 또 PBA가 워낙에 또 뱅크샷으로 인한 득점 비중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자, 좋아요. 좋습니다. 4위 속 득점. 5 대 3. 자, 많은 두께로 상단 강점을 줬기에 3구션까지만 약간 내 회전의 반응을